반갑습니다. 쏙쏙쏙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페라인 제주의사장 강웅덕입니다. 쏙쏙쏙은 귀에 쏙, 마음에 쏙, 가슴에 쏙이라는 주제로 제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성악가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고 하는 콘서트입니다. 처음 반주를 해줄 피아니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피아니스트 이영진 선생님은 제주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국민대학교에서 대학원에 졸업하고 제주 카멜리아 플러스로 반주자이고 저희 오페라인 제주에서 제작하는 눈물이 십자가에 고칠을 맞아서 활동 중입니다. 이영진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분은 테너 김신규 테너입니다. 제주대학교를 졸업하고 제주대학교 대학원을 수료했고 다스의 오페라 주조역을 맡았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오페라인 제주의 테너에서 현업력을 맡았었고 승희상춘도 출연하였고 그 외에 오페라 듀엘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광교회 시온 선과대를 지휘하고 있고 앙겔레스 남성 중창단 트레이너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앙상블 스피프의 리더입니다. 김신규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보다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보다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보다 되어도 마음은 더이질가 안아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들었어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고 술 취한 그날 밤 손등에 눈물을 떨굴 때 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울어준 사람 세상에 등져도 나라서 함께 할 거라고 등 뒤에 번지던 눈물이 참 뜨거웠어 나를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고 못난 나를 만나서 긴 세월 고생만 시킨 사람 이런 사람이라서 미안하고 아픈 사람 난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소 남겨진 세월도 함께 갑시다 고맙소 고맙소 늘 살아가오 늘 살아가오 고맙소 고맙소 늘 살아가오 고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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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택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용택씨는 제주대학교를 졸업하고 당국대학교 대학원 성악과를 졸업하고 오페라 춘희 백목당 수리상추 그리고 뮤지컬 자천비 범성의 승비소리에 출연하였습니다 독창회를 판례 개최한 제주도 출신의 중견 성악과입니다 현재는 제주도료합총단 단원 규모 아리아파이어 그리고 한방관 선호합총단의 기획을 맡고 있습니다 바리톤 정용택씨를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도하시고요 이 생을 낙네 길 어디서 갔다가 어디로 가는가 흐름이 흘러가던가 더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에게 구름이 흘러가던가 청첩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숨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다 흐른다 강물이 흘러가던 여울 저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숨이 강물이 흘러가던 청첩없이 흘러서 간다 청첩없이 흘러서 간다 청첩없이 흘러가던가 청첩없이 흘러가던가 청첩없이 흘러가던가 청첩없이 흘러가 청첩없이 흘러가던가 김세형의 코로나19 젊은 음악인의 총감독을 맡았고 2020년도에 오페라인 제주에서 하는 군사가 세계의 총반독을 맡을 예정입니다. 2022년, 그리고 현 오페라인 제주기획국장 등 세계문화설기식 현지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소프라노 임세원임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주기획국장 세상의 가운데 사랑을 줘보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낼 땐 피는 꽃 대만 속이 비어오라는 진실한 사랑할 땐 피어났던 이 사랑의 자음이 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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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없이 아키모시 아키모시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아키모시 아키모시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아키모시 아키모시 사랑을 주기만 할 때 oncé 아마송이 백만송이 백만송이 꽃을 누리고 그리고 알았다고 내가 알아가셨다고 할 땐 진실한 사랑은 뭔가 괴로운 눈물 흘렸네 헤어져간 사람만은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에 미워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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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없이 여긴 없이 여긴 없이 사는 중인 마음 밤마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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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빈곤은 그립고 아름다운 날과 나눠로 가볼 수 있다는데 미워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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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없이 아딤 없이 아딤 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마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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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거친 보고 그 보고 아름다운 내가 나라로 가볼 수 있다네 그 보고 아름다운 내가 나라로 가볼 수 있다네 브라보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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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하겠습니다. 지금 곁에서 딴 생각에 잠겨 걷고 있는 그대 사랑하는 마음의 그대 모습 바라보면서 내 안에 담아요 사람이겠죠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죠 함께 건드리게 다시 추억으로 끝나지 않게 우리처럼 지켜발게요 사랑한다는 그 말 아껴둘 걸 그대죠 이제 어떻게 내가 표현해야 하나 모든 것이 편을 가도 이 마음으로 그댈 사랑할게요 안 소렸나요 날 받아 죽기가 아직 있는가요 그댈 떠난 사람 그 말 잊으려고 애쓰지 마요 나 그때까지 기다릴 테니 사랑한다는 그 말 아껴둘 걸 그대죠 이제 어떻게 내 마음 표현해야 하나 사랑이 아니라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댈 사랑할 테니 눈물이 또 남아있다면 모두 흘러버려요 그 좋은 가늘 아래 우리 만나고 우리 만나고 우리 만나고 우리 만나고 우리 만나고 그리고 우리 만나고 우리 만나고 우리 만나고 우리 만나고 사랑이 아니라 해도 괜찮아요 그댈 볼 수 있으니 괜찮아요 그댈 사랑할 테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곡은 투엣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첫번 부른 노래는 포엣슬러브인데 옛날 플라스 도민고하고 존 템버가 유명한 노래입니다 테너 최재호씨와 바리톤 정용택씨가 준비했습니다 포엣슬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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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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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어오, 미어오, 미어오 Miao 미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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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 . . 미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mogę 미-예야오 예계 racial 미-예 maar 미-예 Elle 미-예 어 미-예 maar 미이이이이이이ow 미니야 미니야 예 아주 훌륭한 연주였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곡은 정재홍의 시를 노래로 만든 향수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동은 선생님과 바겐스 선생님이 처음 불렀 노래인데 오늘은 혼성으로 해서 바리톤 경용택시와 소프라노 임서영 님이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향수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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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연주고 향수라는 노래는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가장 돋보일 수 있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노래에 나온 꿈에 들이 칠리나 그런 내용들이나 여러가지 단어 하나가 정지용 시인의 우리말에 대한 사랑과 시상을 느낄 수 있는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노래는 더프레이어인데 이 노래는 테너 최재원님과 소프라노 임세웅님이 부를 겁니다 이제 이 노래를 한번 감상해보겠습니다 더프레이어 이 노래는 더프레이어 네이버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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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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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anc 하.... 공연을 보니 참 저도 기분이 좋네요 저기 준비한 공연은 다 끝났고 여러분 앰플곡 한번 들어오면 어때요? 앰플곡 한번 틀려주시면 됩니다. 즐거웠습니다. 저 말 잘 못하는데 나이많은 죄로 제가 듣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걸 처음에 컨셉 잡을 때 뭘로 하면 좋을까 했다가 똑같이 좋을까 맡기면 되잖아요. 일단은 노래하는 사람은 저희들은 다 성악가들 아닙니다. 성악적인 조사를 막 얘기하면 듣고 싶은 사람은 듣는데 어려운 사람도 많고 그래서 아주 편하게 가지 않아요. 그래서 쏙쏙쏙으로 만든 겁니다. 컨셉 잡을 때 좋은 것 같아요. 아마 다음에 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즐거운 시간들 되셨습니까? 네! 저희들이 마련한 두 곡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씨가 시원의 하나 만찬 날에는 좋네요. 괜찮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천하 오늘은 어디서 무엇을 할까 창밖에 안주 바람 안정에도 삶은 가득한 것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방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내 눈을 부서고 나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창밖에 안주 바람 안정에도 사랑은 가득한 것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사라질까 사랑은 꿈을 꾸는 이유 바람은 바람은 꿈을 꿈을 꾸는 이유 내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고정한 어좋은 것을 없을 거야 아멘 아멘 가상nya h Bourget KRIGHTS UNESS THE KRIGHTS NO nie arrogante del 아멘 아멘 I'm dreaming all the while, we smile, just like the words I used to lose. Better treat her, please tell her, children, listen to me, slay men in the song. I'm dreaming all the while, we smile, with every Christmas come and cry. Little daisy, merry and bright, and by all your Christmas tears be mine, and by all your Christmas tears be mine.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족녕 좀 밝게. 조금 밝게. 반주해주신 위험지사 선생님 인사 한 번 드릴 것. 뜨거운 마음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조명남도 전인정 선생님, 저희 오프라인의 주요, 사모지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서 오늘 저녁을 동행하는 일념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A Civic Opera Company. Opera and Jeju Corporation.